우리 핑크 이쁘네 핑크 애교쟁이 핑크 핑크 너무 귀엽다 핑크 핑크 뽕뽕뽕 뽕뽕뽕 핑크 핑크 귀 밑에 뭐 있어 이거 뭐야? 뭐야 이거 조그라그라그란 거 이거 원래 좀 곱슬이 있긴 한데 이게 뭐야 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귀 하나 더 있어 뭐야 털 아이가? 털 뭉친 거 그런 거 같아 헉 어떡해? 대박 이거 엉덩이 됐어 지금 이봐 이거 빨리 풀어야 되겠네 아니 여기만 빗어주니까 이렇게 밑에가 뭉쳐버리네 다른 쪽도 안 보자 카메라가 궁금해? 알겠어 알겠어 핑크 애교쟁이 완전 이거 여기도 있어 아 그래? 응 핑크야 여기 봐봐 작은 귀가 하나 더 있는 느낌인데 뼈 여기도 똥 어떡해 오늘 털 좀 삐자 내 생각에 이제 애들 막 장난치고 맞지? 귀 물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막 엉켰나봐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자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자 여기 귀 봐 오우 아 이거 아니구나 어디 갔지? 귀 밑에 귀 오우 이게 덩어리가 된 거야 귀 밑에 그러니까 귀가 여기 있는데 귀 밑에 이게 털이 뭐였구나 이렇게 귀가 있는데 이 주위의 털이 그러니까 핑크가 털이 응 해보자 이게 안되면 잘라줘요 많이 싫어한가봐 응 아픈가봐 응 아픈가봐 어떡하지? 핑크 싫어해? 글쎄 핑크야 글쎄 핑크야 핑크 좋아하는 과자도 줄까? 응 응 간식 하나 입에 넣어줘야돼 응 간식 하나 입에 넣어줘야돼 간식 하나 입에 넣어줘야돼 응 아픈거 같아 그치? 잘라야될거 같아 그치? 그치? 핑크가 싫어해 갑자기 털은 다시 자라니까 응 아 잘라야될거 같아 괜찮냐? 정우견 피우면서 이 귀 밑에까지 삐어줘야되는데 오일아 너무 놓쳤어 이 부분을 아이고 이쁜 털은 어떻게 해? 핑크 이쁜 털은 다시 난다 괜찮다 우리 이쁜 털 그치 핑크야 괜찮지? 핑크야 너 털 좀 잘라도 되겠니? 응 엄마가 어 핑크 털은 핑크 털은 이렇게 놔뒀다가는 더 뭉칠거야 다른 털들이 일단은 이만큼만 이 간식을 하는 판 사이에 자른다 잘 잘라야지 자른다 응 오 빡 땡강 땡 털이 계속 자라는 막 그런 강아지들은 진짜 힘들겠다 응 이렇게 주기적으로 미용받잖아 잘라야되고 막 어 미용해야되고 미용해야되고 아 다있다 응 속이 시원하다 그니까 여기 요 짧은거 이쪽에 응 다 잘랐어 와 이까지 깊숙히 있었구나 이거 보여? 짧은 털 흐흐흐 빵 이제 좀 풀었어요 여러분 이제 빗질이 좀 되네요 그래도 여기 귀 밑에가 꼬불꼬불해 여기 안쪽까지 여기 안쪽까지 귀가 여기 있는데 여기 귀 뒤에 귀 뒤쪽 여기 여기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 이쪽 이게 쏙 나와있다 보니까 이까지 빗질이 잘 안되는 거 같아 썰어요 제주 최종 한 번 바람 쿠리 하их 쥬 불부부 웃음 복권 도와줍니다 출신 다음날 그리고 이 놈은 우리 극복을 quatro 그리스 잎 이 놈은 룰마 이 놈은 괜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